동대문군 비 안와요? 여기는 신도림은 비 엄청 와요 비 엄청 옵니다 아 배너 이 뒤배경을 아예 까만색으로 강원도가 햇빙만... 강원도가 문제라 그러던데 강원도가 비가 좀 와야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지나가나봐 저쪽으로 좀 가겠죠 그러니까 강원도쪽이 지금 가뭄이어가지고 일주일안에 비 안오면은 올해 농사 접어야 된다 이런얘기도 있던데 자 이제 봅시다 칼을 찾아가는거죠 칼을 찾아가는거죠 점선님이요 부앗 점선 너 이쪽으로 간다 이제 즈음 잠깐만 너 점선 너 왜그러니 섬으로 가라는건데 미션이 어디야 미션이 어디지 미션이 어디니 캐롤트에 현재 위치고 어 잠깐만 현재 위치에서 왼쪽 위 여기네 아 일로가서 이쪽 길로 가라는거구나 점선님이요 근데 점선은 계속 이상한데로 가라 그러네 점선님이요 로즈 꺼져 이 새끼야 아쭈 이 새끼가 진짜 짠하게 하네 꺼져 야 나 지금 3단계 검이라 좀 꺼져줘 지금 뭐 너랑서 싸울 그게 칼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역시나 3레벨짜리 은검이라 지금 내가 너랑 싸울 수가 없다 이런 피응신 그걸 점프를 못하니 그냥 노치 너보다 뛰는게 빠른거 같아 노치야 어떻게 된거야 어 여기다 뭐야 이거 아닌데 여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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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좋아요 가죽 팔면 좀 돈되죠 실크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내가 빨리 그거 해줄게 빨리 옷 옷 만들어줄게 내가 아 아 아 진짜 바위도 아니고 진짜 손만 손만 간지야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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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라 하니 영화 미스트가 생각나네요 아 역대급 최고 찝찝한 엔딩 와 개쓰다 난 개악하고 뭐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도 없어? How did you get here? What do you think? It is an island. You Mikyall, the Lightkeeper? Your end from Erenbjorn sent me. Where'd all those wraiths come from? Last saw something like this near Bergen when... From nowhere. That's just it. Fire went out and wind died of a sudden. That's how it started. Came out here for oil, stepped out of the house, looked up, saw the mist rising. Then the ghost showed. Came straight at me. Polterpack inside, tossed the door and then I heard it. Someone whispered me name. Mikyall, Mikyall. I look out, there's the ray. Big bugger, bigger than the rest. And coal flowing from it. Oh, it's wild hunt, the window's crossed the door. Wild hunt, 얼음. This rayf, the big one. Tell me more. It's a more clever than the others. Like a new, new everything. I'm not helped much, have I? Sorry. Only saw it once. It disappeared right after. These ghosts didn't appear without reason. Something brought them here. Any ideas? No clue. There's nothing here. There, the lighthouse. My heart just rocks besides. Even bloody drowners know there's nothing for the Monelberg. Strange. Need to look around. Here. This key opens the lighthouse. You know? In case you want to look inside? Or you need to run from something. Okay, level up. Even when it looks like their ships be with gold. Yay. This line goes up. Is there an amendment? Okay, roughly? Or can the end發 cities in a space? It'll also turn out this card. So can the end rolled? But I can recommend this card? 어떤걸 올릴까요 아들을 한번 올려볼까 아니면 공속으로 공속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얘를 놓을 데가 없네 얘를 뺄까요 얘를 뺄까 제일 아래꺼 끼워도 작동돼 여기 끼워도 작동돼 이제 이제 룩만 조금 룩 사실 지금 룩이 문제가 아니지 3레벨 19레벨인데 칼이 3레벨이니 괴물들 악령들이나 괴물들하고 싸울 때 내가 지금 너무 약해 야 꺼져 꺼져 안싸울거야 내가 지금 니들이 무서워서 안싸우는게 아니야 칼이 너무 병신같아서 안싸우는것 뿐이야 칼이 너무 병신같아서 안싸우는것 뿐이야 칼이 너무 병신같아서 안싸우는것 뿐이야 어? 등대지기를 위한 편지야. 편지를 읽자. 네게 맡길 일이 있다, 미키알. 가죽을 많이 실은 배가 한 척. 해로에서 아린비에른으로 떠날 예정이다. 넌 자정에 등대의 불을 끄고 우리가 횃불로 신호할 때까지 계속 어두운 상태로 두도록. 노행물은 예전처럼 배분하도록 하지. 넌 해안으로 밀려온 물품 중 10분의 1을 가질 거다. 또 보자. 보내지 못한 편지. 레이프. 이름이 레이프야? 이걸 한글로 쓰니까 좀 글꺼시긴 하네. 영어로 되어야지. 가서 진주족의 잠수부를 좀 모아다 이리로 데려와라. 이번엔 좋은 친구들이어야 한다. 스파이크루그에서 데려온 똥덩어리들은 뭔가 하기도 전에 익사했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입에는 사람이 뭔가 꺼내기에는 너무나 깊게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지. 생존자들이 말한 거에 따르면 엄청난 양의 은을 나르고 있었다. 하니까 오브. 이쪽은 아닌 것 같다. 비슷한 자리인 것 같다. 아... 아... 잘, 잘, 잘. 하하우스스는 круг이 빨리 깊이 흘러 있는 것이다. 뭐야 이게 다야? 등대.. 아이고 응? 등대를 이게 다야? 근데 등대에 불은 어디있고 여기다가 불을 지피는건가 그냥? 아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장작같은걸 떼나?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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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속의 상징인 건 사악한 존재의 징후도 보이고 집중적으로 농축되어 있고 저주야 저주가 악령을 여기 계속 머물게 한 거야 참해자 나에게 으아아아아아 어 다행이네 등대를 다시 발동시켜야 돼 아 여기 있구나 미크의 아래에 다시 가자 미크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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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자가 섬에 출몰 이 섬은 참회자가 출몰하고 있어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를 못해 범죄가 악한 업적이 범죄가 악한 업적이 베드를 압축하고 남파선들을 약탈하는 걸 좋아 나 파선들을 정하지마 프레젠을 찾았다 그는 산, 그는 자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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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저주가 너와 미크야를 하고 장소 모두를 붙잡고 있어 너만 이걸 풀 수 있어 다행히 니가 할 일은 그저 등대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돼 참회자는 섬에 어둠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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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지기여 등대를 못 가네 칼이 구려가지고 이거 참 고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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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보스야? 보스야? 안 보여줄게 내가 죽을 거야 lect니까라는 걸 해주세요 집에서 지찍을 나 어? 아씨 아우!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3렙 칼로 15레벨을 상대하기가 아아악! 아 아까는 착한 세이브였는데 이거 나쁜 세이브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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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로 킥세이브? 지금 저장할 수 없어 어떡해! 이런 젠장! 저장할 수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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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 참 메자 어디갔어! 오! 안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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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쒸!! 이렇게 쉽다 중독이 돼서 지금 불이 켜졌어 얘네 자동으로 죽지 않을까? 처치하라고? 잠깐만 제가 이러면 뭐 먹을 거 좀 먹어야 돼 꿀 꿀 꿀 없어? 여기 있다 아 죽었어 씨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칼이 51% 칼이 51% 칼이 51% 칼이 51% 이 곳에 10% 칼이 51% 자 칼이 51% 칼이 51% 付 아니 취명 타피인가 막 들어가는데 아니 취명 타피인가 막 들어가는데 안 돼! 안돼요! 안돼요! 아우! 칼! 길어! 이색! 깨야 되는데 못 깰 것 같다.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자.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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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참여자한테 맞으면 안돼. 이그니를 써볼까, 이그니? 아우! 아우! 시켜! 아우! 이그니는 아니야. 아우! 시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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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